Q. 팀명이 좀 길고 특이합니다 팀명이 좀 길고 특이합니다 인사하는 거 연습하기도 좀 힘들었을 텐데 일단 팀명, 어떤 뜻인가요? 누구나 다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오디너리한 평범한 사람들이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뜻입니다 영어도 잘하네요 뭔가 팀 이름이 마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히어로즈 영웅들이잖아요 예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멤버 한 분 한 분을 영웅에 비유하자면 어떤 영웅에 어울릴까요? 안녕하세요 엑스트라 오리 히어로즈의 캡틴 아메리카를 맡고 있는 건일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아메리카 좋죠 리더군요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트라 오리 히어로즈에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과 스마이더맨을 맡고 있는 오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트라 오리 히어로즈에서 또 다른 스파이더맨을 맡고 있는 정수입니다 이름이 정수네요 네 정수입니다 좋은 이름인데요 왜요? 여기도 이름이 분명히 정확하다 정수예요 김정수 네 저는 박정수예요 이제 엑스트라 오리 히어로즈에서 헐크를 맡고 있는 이주현입니다 헐크요? 약간 변해요? 저는 이제 살짝 카메라 돌아가면은 이게 사람이 바뀐다는 의미도 있고 이게 꾸미기 전과 후가 상당히 달라가지고 아 근데 오늘 좀 많이 꾸몄네요 머리 스타일 상당히 많이 꾸미고 이제 온 상태라가지고 머리에 힘을 많이 줬어요 자 그리고요 저는 엑스트라 오리 히어로즈에서 로켓을 맡고 있는 가훈입니다 아 더구리 캐릭터 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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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서 아 그렇다 비슷한 성격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트라 오리 히어로즈에서 그루트를 맡고 있는 준환입니다 아 나무를 맡고 있네요 아니 그리고 눈싸움을 잘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눈싸움을 잘해요? 네 눈을 원래 잘 안 깜빡여요? 렌즈 끼면 보통 렌즈를 끼면 안구가 건조해져가지고 더 자주 깜빡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뭔가 한 2분까지 버텨본 적이 있어요 2분이요? 에이 이거 거짓말이다 진짜입니다 검증했어요 진짜로 검증했어요? 도훈 씨 눈 잘 버틸 수 있어요? 잘 깜빡이 나다 참아볼게요 아 그래요? D6 걸고 참아볼게요 자 갑니다 눈싸움 갑니다 준비 시작 웃음으로 세다 나 진짜 못해요 전 진짜 못해요 너무 못해요 진짜 너무 못해요 형님 나도 너무 못해 진짜요? 나도 눈을 깜빡이라서 형 예석 씨 저는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렌즈를 끼면 더 유리하긴 해요 그래요? 갑니다 준비 시작 시작 아 눈 좀 떠요 잠깐만 아 눈을 떠야죠 끌고 있었어요 아니 눈이 눈이 실면 단추구멍만 했는데 아 알겠어요 눈을 떠야죠 자 갑니다 준비 시작 파이팅 너무 깍게 뜬 거 아니야? 잠시 마요 형 근데 예석이도 이런 거 잘해요 그렇지 마지막 문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JYP의 첫 밴드 데이식스는 마지막 멤버인 도은 씨를 합류하고 풀 밴드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과 함께 빌보드 평론가 선정 베스트 10 케이팝 앨범에 오르는 등 음악성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렇다면 데이식스의 도은 씨가 드럼으로 연주하는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와! 오! 직접! 근데 라인만 듣고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약간 권윤씨가 가능해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사실 선배의 노래를 많이 들었다면 알 수 있을 노래고요 아, 그럼요 듣지 않았다면 모른 노래입니다 진짜 별거 없어서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어? 준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어요 아, 정답! 정답! 아, 너무 뿌듯합니다 왔는데 예비박 딱 아, 그러면 아쉬우니까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쉬웠나 갑자기 어? 허리! 어? 허리! 콩그레츄레이션 정답! 여러분, 이 밴드 성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동훈씨 하나 더 내주세요, 하나 더 하나 더요? 네 하나 더 뭐 있을까? 허리! 좋아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현! 그렇더라고요 지현! 그렇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아, 왜냐면 제가 원래 이걸 내려다가 그렇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아, 대박이에요 자, 일단 선물 드립니다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